It's, 나는 솔로 제니 이거 던져도 되겠죠? 응 큰일 났네, 여기서 끼네 여기 연습인거죠? 혼자 연습하는 거 맞죠? 석션이 없는 그런식으로 네 저 진짜 노래 한 번만 꺼주셔서 여기다가 들어올 때, 들어올 때 켜주세요 잠시만요 너무 집중해 sterreich사선 grandmother 그녀의 신분 너무 집중해 참여 ешь아 такие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! 친구들은 놀러 나왔으니까 신났어. 나는? 너는 혼자 좀 우울해. 혼자 이러고 있잖아. 오늘 봤는데, 남자애가 보고 싶어. 보고를 하는 거야. 보는 것 봐,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많은 감정표현이다. 나왔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스 렛츠 액션 바이 선생님 부어 좀 아줌 눈에 불어온다 좀 어려운 분이 됐어 계속 잘하는 잘해 해냉 It's, 나는 솔로 지금 이제 캐피티 벽을 두고 춤을 추는 거예요. 뭔가 낯설다. 숙연수 별로 못 했는데 걱정 안 돼요? 숙연수 정확하게 3시가 됐어요.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잘 해낼 수 있기로. 안녕. 나 카메라에 인사모음 하면 인사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아. 이제 벌써 셋째 날입니다. 마지막 날. 마지막 날. 마지막 날. 토발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뒤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차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. 그렇지. 가까이도 돌고 멀리도 돌고. 나 자전거 잘 타나 봐. 나 자전거 잘 타나 봐. 이렇게 찬찬하게 들을 수 있겠지. 네. 이거보다 빨리 가 더 힘들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컷 할게요 아직도 심장 걸려요? 아 왜 이렇게 왜 동생이 안 되지? 그냥 뭐란 생각하든가 껍질아 드시니까 짜증나 보여야돼, 직접. 네! 아, 내가 닫혀. 짜증나야 돼. 네, 끼는 건데 한번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우와! 왜 우선 빨리 뛰어. 감사합니다. 사진 촬영 어때? 대박 나세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